홍키야 너 왜그래 오늘? 왜 이렇게 수개가 있지? 어이구 매해 우리 가야지 아이고 미안해나 그 말하는 것도 이렇게 잘 먹은 것 뿐이야 괜찮아 이제? 이제 살아났네 집에 가도 되겠네 오늘은 안돼 오늘 진짜 중요해 나갈까? 나갔다 오자 왜 너 가자니까 왜 올라와 갑시다 나갔다 오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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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불리지 못하니까 퐁키야 너 왜그래 오늘? 왜그래 숙이고있지? 왜그래? 어? 오늘 피다 잘 뻗고 아... 아 그리고 아침밥도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피곤하고 지금 배고픈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6시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고생들 하셨는데? 오늘 근데 진짜 체열도 금방 했고 다행이네요 이것만 하면 끝나요 이것만 하면 끝나 이것만 하면 되는데 예쁘다 거기 이따 깎아 먹자 깎아 엄청 많은 거 알아? 응 배고팠어 어떡해 아니 이렇게 한 끼만 굶어도 이렇게 검사하자고 좀 더 애를 굶어 줄 수는 없지 어이구 우리 강아지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나 미안해 야 검사하다가 언제 근로 중이야 누디는 가진 게 많아서 비장신형이 충분히 보관적으로 되는 게 나한테 앞으로 이러지 말고 밥 먹여 아휴 이렇게 밥을 주면은 혈당이 바로 올라가나요? 이거 먼저 빨리 오는 거 배고팠어 아아 네네 근데 그 말이네 먼저 빨리 오는 거 같았어 배고팠어 배고팠어 이거는 이제 입원 환자들 응급 환자들 뭐 그런 환자들 조심히 주면 야 근데 그 그 맛없는 것도 이렇게 잘 먹는 것뿐이 이게 맛없어요? 아 몰라 선생님 얘는 완전 고급스럽게 먹고 사는 애이잖아 근데 이 정도 이런 게 원래 대기업의 맛은 응 진짜 억수없어 끈기는 혈당 빼고는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염증 수치 최장염 수치 신장 수치 갑상 이거 좋아 오케이 행복했어? 어? 난생 처음 저걸 한 통을 다 먹어 봤네 역시 대기업의 맛이야? 깜짝 놀랐어 맛있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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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배 빵빵한 거 봐 어? 괜찮아? 로디야 로디 100점 만점이래 약 안 먹어도 되고 엄청 건강하대 3개월 뒤에 오래 에헤이 무슨일이야 3개월 뒤라니 3개월 draw 예에에에엥 응? 점점 건강해져 으아이 응? 괜찮아 이제? 으흡 گ 으응 으악 이제 살아났네. 집에 가도 되겠네. 우리 집에 가면 깜깜해지겠다. 가자. 갑시다. 왜 한숨이야? 고생했네. 오늘은 맘마 일찍 먹자. 조금만 기다려줘. 홍시야, 당 떨어졌으니까 우리 참외 하나 먹고 시작하자. 여기야. 홍시야, 우리 애기가 당 떨어졌어. 한 끼도 먹는데? 홍시야, 진짜. 끝. 기다려, 이제. 홍시야, 다리 좀 오므려. 소녀처럼. 너무 쩍벌 아니니? 이렇게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안녕. 맛 많아 먹자. 아직 기운이 너무 편하는구만. 오냐 오냐. 아니야 오냐. 알았다. 왜 이렇게 부득을 먹을 게 많니. 여기 많이 먹어. 누디 왔군. 병원에서 깎아 많이 먹어서 참외도 안 먹고 말이야. 진짜 너무 고생했어, 아가들. 이제 검진 받으러 갈 때 맘마 먹고 갈 수 있어.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 오야 오야. 폰키야, 엄마는 폰키 쓰러질까봐 깜짝 놀랐어. 진짜 회춘하나봐. 아기 때로 돌아가나봐, 폰키야. 그러면 0살부터 다시 시작인가? 이래서 진짜 100년 살겠네. 맛있게 먹어. 아니야 맛있게 먹어. 선택. 폰키 살 가지 부탁해. 네디 다행이야. 고생했어. 모든 게 완벽해 이제. 폰키도 대단해. 진짜 멋진 강아지들이야. 궁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